연산도서관 주변 거울바위 쉼터가 15분 도시 거점으로 재탄생했죠. 그런데 활용 계획이 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지만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새단장한 거울바위 쉼터입니다. 기존 쌈지 쉼터와 연산도서관 담장을 허물어 정원을 만들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부산시의 15분 도시 첫 거점 시설로 문을 연 곳이지만 정작 역할이 뚜렷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5분 도시의 취지가 시민들이 길에서 쓰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변에 조성된 생활 필수 시설에서 이웃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된 15분 도시 시설에는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구청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등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서관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이랑 충분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지만 꽉꽉 채워서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주민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15분 도시의 첫 거점이라는 상징으로 문을 연 주민 친화 공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다 세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hc뉴스 박인미입니다. hc뉴스 박인미입니다. hc뉴스 박인미입니다. hc뉴스 박인미입니다.